4장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의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궈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크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없인 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노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내 랍에ự시오는 YJNNNNN